이거 어디로 들어가야 돼? 어, 니가 들고 와야 돼? 야, 니가 들고 와야 돼. 너 도와야 할 일이 아니야. 출연자 중에 제일 막내고 살갑게 다가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또 그런 성격이 못 돼가지고 잘 융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런 그를 말없이 지켜보던 또 한 남자 그의 이름은 바로 박정철 그 정보들 정글 다니면서 뭐 낯선 곳에서 생존하고 그런 것도 생존하는 방법들 그런 것도 많이 배우지만 사람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하겠더라고요. 한 번 봐봐. 나도 별거 없어. 죽잖아, 죽어라. 정보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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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보들